본인소개 한번 해주세요 본인소개 본인소개 한번 해주세요 본인소개 한번 해주세요 민경님 한결같이 인천입니다 사랑해요 언제 오셨어요? 몇 시에 오셨어요? 10시쯤 가인님 어디가 그렇게 좋으세요? 잘 부르시고요 인상도 좋으시고 너무 좋아서 따라다니고 싶고요 네 그러시죠 신곡중에서 어떤 노래가 제일 좋으세요? 가인이어라 짧게 한주도 해주세요 가인이어라 좀 짧게 불러주세요 아 이거 울으시다 네 네 가인이어라 가인이어라 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엄청 잘하시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다음날 ekt 오